골퍼들의 평균 헤드스피드는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아마추어 여성 골퍼의 경우는 초속 34m, 아마추어 남성 골퍼는 초속 41m가 평균 스피드입니다. 자신의 헤드스피드에 맞는 클럽을 선택하는 건 정말 중요한데요. 여기 헤드스피드가 초속 30m 전후인 초보 여성 골퍼들을 위한 풀세트가 있습니다. 바로 PRGR의 핑크스윗 풀세트. 양옆으로 넓은 샬로우 페이스로 빗맞은 샷에도 정확한 직진성은 물론, 드로우 구질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초보 골퍼들 맞춤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아이언의 백페이스는 파내고, 솔은 최대한 넓게 만들어 무게중심을 아래로 내리니 볼을 띄우기 쉬운 PRGR만의 아이언 탄생. 일반적인 퍼터의 밀링보다 얕은 홈으로 설계하여 아마추어 골퍼가 확실한 타감을 느낄 수 있는 완벽한 퍼터까지. 얼라인먼트 라인으로 정확한 에이밍도 도와주니 이보다 좋은 클럽 찾기 힘듭니다. 자연스러운 탄성의 PRGR 전용 샤프트와 가이드가 설치된 그립으로 초보 골퍼들에게 찰떡. 하나하나 살펴보면 더 매력적인 여성 골퍼들의 필수템. PRGR 핑크 스윕으로 싱글까지 쭉쭉 찍어보세요.